윤석민 선수로 뽑았습니다. 공격도 공격인데요. 수비에서도 안정감 있는 수비를 해줘야 되고요. 공국에서는 또 윤석민 선계를 위해서 오른손 타자의 힘을 한번 보여줘야죠. 오늘 경기를 위해서 C군은 그룹 아이돌 그룹, 제국의 아이돌 멤버죠. 임시완 군이 직접 피구를 해줬습니다. 아주 잘생겼네요. 오늘 임시완 군 때문에 가슴 설레는 여성 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. 두 개에서 글쎄는 난리 났었잖아요.